좀 친한거 아니냐? 수정도 좀 빡센데? 게임하기가 약간 좀 쉽지 않을거 같애 여기 쪄고 있구나 일단 포막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빨리 걸리긴 했네요 조라네 9발인가? 9발이구나 자 견제 살짝 해줄게요 견제를 좀 때리면서 뭡니까? 링이랑 프로보 링이랑 드론이 혹시 오는지 안오는지 체크합시다 일단은 바롭링을 하거나 레어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러면 보통 이렇게 포즈를 보면 가스를 빨리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는 레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프로보 서가지고 잠깐 대기합시다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심티도 바로 하나 해줄게요 저처럼 저처럼 포즈를 짓고서 게이트웨이 위로 올리면 브로커 이영호 디케이스 QKRD의 별풍선 1개 선물 467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브로커 이영호 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심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링이 못 들어와요 이런식으로 짓어주면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원포토로 질 수가 있겠죠 반분간은 프로본 돌려줍시다 상대가 탈을 가는지 안가는지 체크를 해야되서 계속 돌려주시고 박스 짓고서 파일런까지 바로 짓을게요 파일런 일단 아홉신은 링이고 둘다 링이네 이러면 포 하나 더 해야겠다 상대가 일단 둘다 링이라 링드라라 지상으로 오겠다는 얘기거든 이럴 때는 포토를 좀 안전하게 3개까지 하고 테크 타도 돼요 지금은 상대가 레어였다? 그러면 이제 구자니까 쟤니까 포토를 굳이 안 늘려도 되는데 상대가 대놓고 링이면 테크를 좀 타주셔야 됩니다 아니 방울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초토 3개까지 둘다 벙 어 벙커 해야겠다 이제 드라곤이 뜨는 타이밍이라서 벙커는 필수로 있어야되요 웨포 하나 더해주고 가스만 세이브 시켜놨다가 나중에 저는 코까지 올려줄게요 어쨌건 지금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서 히드라가 하나보네 포토를 더 늘려줄게요 이러면 상대가 완전 지상에 힘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링 히드라 드라곤 스캔도 달고 뭐하나요 다크일수도 다크일수도 다크가 빠를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대 사이즈가 다크일수도 나 KRIST 9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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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좀 진것 같고 여기는 히드라일 같구나 5시 2번에서 2번까지 해야겠는데 저는 로봇을 말게요 이건 죽이고 이거 올려주고 심트 나오네 캐논은 좀 많이 해야겠다 좀 많이 해줄게요 캐논 저한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심트 해주고 지금은 이제 섬로보 해가지고 정면에 리버벅어 하고 그 다음에 컷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제 상대가 언젠간 루타를 가긴 갈거라 나한테 오네 악박이 최대한 포토 뒤에다 해가면서 지켜봅시다 안전하게 심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뚫려요 다 와도 상대가 정면에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올라고 할 때 게이트 한번 더 지읍시다 봐서 올 수도 있거든 지금 안오나? 일단 안오네 이러면 일단은 패스 캐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도 쉽지 않죠 아름다운 죽이기는 정면에 리버 찍어주고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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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견제 가는 것보다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셔틀 안 찍고 바로 리버 찍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본포도 하나 하고 다 찍어줍시다 다 찍어줍시다 리버 죽으면 안되는데 리버 죽으면 안 되는데 다 찍어줍시다 이러면 좀 애매해졌는데 둘 다 히드라구나 이러면 일단은 스타게이트는 패스하고 커세어는 찍으려고 했는데 안찍을게요 일단 혹시 영묘탈이면 찍어주는게 좋은데 지금 안찍는게 더 좋겠다 다 찍어줍시다 다 찍어줍시다 다 찍어줍시다 그쵸 용인님 어서오시고요 공인님 어서오시고요 히드라도 많고 링도 많고 다쿠도 뜨고 와 뭐야 여기 데뷔도 돼있어? 아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데뷔가 돼있냐 정체를 안하고서 미리 데뷔하지는 않거든요 데뷔를 미리 해놨다는 거는 벽을 켰거나 두고 있거나 감이 좋거나 셋 중 하나죠 소급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견제를 하긴 할게요 떼주면서 히트 히트 해주면 충분히 이득 꿀 수 있죠 지금은 퍼트들을 역으로 좀 모아주자 히트 해주면 충분히 어딨어요 히트 해주면 충분히 이득 히트 해주면 충분히 이득 히트 해주면 충분히 이득 와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명기탈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가자 가자 다 줘야 돼 이제 태클을 타 태클을 그냥 아 근데 이러면서 방어만 하면 못 이기거든 좀 빡세긴 한데 공격도 갑시다 테란강들이 힘을 좀 써줘야 되는데 힘을 아예 못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십시가 않네 뭘 태러가 끊아도 숫자고 있는 거 나오긴 했는데 탱크가 히트기 좀 어렵다 지금 탈퇴 빠르고 상대 최대한 털어볼게요 그래도 빡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모아봐 흔들어 봅시다 사실 상황이 좀 답이 없긴 한데 계속 흔들면서 공중함만 잡아주면 모르긴 하거든 혹시 나도 은근히 가난해가지고 뭐 에이툼 모아봐 계속 터렛도 좀 하면서 하세요 터렛 역시 간단해 살만해 벗어 써야겠다 이제 토스가 좀 거지긴 하거든 지금 해보자 한번 토스가 생각보다 많이 거지라 할만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틀어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공중도 잡아줄 수 있거든 이제 지금 구가자 다 지금 가야겠어 야 드랍하지마 그냥 가 왜 드랍을 해주는 거야 그냥 바로 끝나는데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좀 빡세긴 했다 오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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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